자, 정식으로 소개할게. 이름 모석희. 미국에서 15년 살다가 얼마 전에 교육했어. 그 5번 박도라인. 나 되지 마라. 뒤진다. 아줌마. 얼마면 돼? 나 좀 생각보다 비싼 변호사야.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? 상담비는. 착수금 1천만 원. 옵션으로 내 고문 변호사로 채용할게. 아, 그래? 전 진실이 중요합니다. 진실을 밝히는 게 조직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네 생사를 걸 만큼 중요한 일인가? 15년을 기다렸어. 그냥 한국에서 살려고요. 안 가! 할아버지 유산받으러 왔겠죠? 누구 맘대로. 석희 속내가 뭔지 지켜보면서 경영권 문지만 깔끔하게 해결해. 내가 원하는 건 살인사건의 진실이야. 그래서 난 탑을 손에 넣은 다음 부숴버릴 거야. 모석희 좀 멀리 보내야겠다. 할아버지 유산받은 감사합니다.